안녕하세요 와우영어의 라저입니다. 필사 두 번째입니다. 첫 번째 영상 한번 꼭 보고 오시고요. 카드 걸어 드릴 테니까. 그래서 거기서 말씀드린 건 기본적인 이론이죠. 이게 이런 거고 이런 거고 그래서 필사를 하면 뭐에 도움이 되고 교재 선택은 이렇게 해야 된다. 그런데 이제부터 뭘 가냐면요. 수준별로 나눠서 갈 거예요. 오늘 거는 초급과 중급입니다. 그런데 초급과 중급을 묶은 이유가 뭐냐면요. 첫 번째 초급자 입장에서 보면 수영장 이런 말씀드렸죠. 어떤 사람은 수영을 여기서 배워야 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. 아니야 나 허리춤이 좋아. 그래서 자기마다 수준이 약간 있죠. 자기마다 감내 낼 수 있는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한번 골라 보시라고 해서 약간 제갈물 그 일 꽉 닮으시면 중급 것도 해내실 수 있으세요. 너무 쉬우면 늘어지거든요. 그리고 중급의 경우는 제가 오래 가르쳐 본 바. 고급자들도 많이 가르쳐 봤는데 특히 고급자들 많이 가르쳐 경우인데요. 구멍들이 많아요. 그래서 오히려 초급 자료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. 자 그래서 교재를 한 3개 가져와 봤는데요. 교재별 장단점. 그 다음에 단계별 방법이죠. 구체적으로 이제. 필사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. 첫 단계부터 두 단계, 세 번째, 네 번째까지 가실 거고. 그 다음에 다 하시고 나서 얘를 제가 제일 강조드리는 거. 어떻게 스피킹과 리스닝 자료를 쓰는지 거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 필사가 주는 효과가 뭘까. 초중급 분들에 맞춰서 설명드릴 거고. 그 다음에 이걸 하는 이유는 뭔지를 설명드리고. 저는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벌써 마치는 건 아니죠 이제. 자 이제 가보시되요. 밑에 보시다시피 재료 선택이랑 주의사항을 개론해서 다 설명드렸고요. 근데 이제 지금 재료는 저거에요. 그죠? 뭐냐. 초중급에 맞는 재료. 그래서 알려드린 게 지금 이거였죠. 근데 제가 초중급한테 권해드리는 거는 Essential. 그래서 기본. 혹은 Basic이라고도 나오거든요. 그 다음에 English grammar news 보시면 가운데 거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. 이렇게 해서 보면. 고르실 때 Basic이냐. 혹은 Intermediate.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아까 보셨다시피 Basic은 또 Essential이라고도 합니다. 근데 이게 CG가 또 약간 세분화가 돼 있어서 가서 보셔야 돼요. 한 번.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수영장이론 어디에 맞는지. 그 다음에 교재 고르실 때 이거 문법체 고르실 때 뭐가 있냐면 이게 있죠. 한 판이 있고 그 다음에 0판이 있죠. 그죠? 저는 0판을 권해드립니다. 이거 1부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. 뭐냐면 그 얘기 말씀드리죠.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. Target Language예요. 그 언어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그런 표현도 있거든요. 뭐냐면 Lost in Translation. 그래서 이게 옮겨가다가 뭐가 상실된다는 얘기예요.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문학 작품 같은 것도 보셔도 이 다음에 영어 수술 말씀드릴 건데 그것도 영어 자체를 느끼셔야지 번역한 걸 보시면 뭔가가 사라져요. 자, 우리 교재 두 개 차이를 좀 말씀드려보면요.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영상으로 보시면 자세히는 안 보실 겁니다. 근데 이제 취지가 뭐냐면요. 저 위에 게 똑같은 현재 완료 설명하거든요. Present Perfect. 저 위에 건 뭐냐면 그림으로 설명했죠. 그죠? 저 밑에 거 보시면 그림 하나 딱 놓고 오른쪽에 여러 가지 설명, 디스크립션을 많이 넣었단 말이에요. 그럼 선택하실 때 키워드는 뭐냐면 저거죠? 아이들 책에 그림이 있냐 없냐 차이에요. 그게 초국과 중국의 차이고요. 또 하나 차이는 뭐냐면 또 잘 안 보이실 거기 때문에 설명드리면 박스에 동사에다 ED 넣고 화살표 넣고 있죠.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까지 다 설명한 게 베이직이고 이런 부분은 그냥 조금 아시죠? 하고 넘어간 게 인터미디이십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 필사와 관련돼서 정말 직결되는데요. 보시면 위에 있는 게 essential이에요. 기본. 그 다음 이쪽에 있는 게 intermediate, 중급이란 말입니다. 두 개의 차이 딱 보시면 보겠습니까? 단어 차이에요. 여기 보시면, 여기 제 손가락 이쪽에 보시면 robbery도 있죠. 그 앞면 connection, 저 앞에 arrest 여러 가지 있죠. 그죠? 그래서 이걸 다 보고 자기가 결정을 하셔야 돼요. 나는 수영을 어느 높이에서 할지. 그리고 이제 그 재료 두 개. 하나 또 가져온 게 영어 소설이거든요. 관련해서 장단점 좀 분석해 드릴게요. 먼저 장점부터 보시면 이건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문법 연습이에요. 그죠? 그래서 영어를 처음 하시는 분들 좋고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뭔가 그냥 구멍이 있어요. 약간 찝찝해. 근데 다시 하자니 그러는데 필사하시면 되게 짠짠할 거예요. 그죠? 여러모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표준어. 이것도 처음에 말씀드렸죠? 그 일부 개론에서. 한번 그 영상 따로 정리해서 한번 나갈 겁니다. 슬랭과 이디엄 거의 쓰실 일 없어요. 그죠? 그래서 표준어가 가장 중요해요. 기본. 자, 그 다음에 단점을 좀 보면은요. 두 개 제가 가져왔다 그랬죠? 재료 두 개.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이제 영어 소설입니다. 영어 소설과 관련해서 단점이에요.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문맥으로 가시죠. 그죠? 그러니까 뭐냐면 소위 말해 컨텍스트라고 하거든요. 이 그래머인 뉴스가 잘 팔리고 인기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딱 보면 이렇게 문맥을 줘요. 분위기를. 아, 이럴 때 쓰는 거구나 하는 걸 잘 알려주거든요. 그런데 소설만 하겠습니다. 소설도 흐름이 엄청 길잖아요.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아, 그게 뭐였지? 저 뒤에서 계속 쳐줘요. 너 그거 알지? 너 그거 봤었잖아. 그러면서 아, 아 하고 그게 그 싱크인이라고 하는데 가라앉는단 말이에요. 찬찬히 가라앉아서 완전히 내게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I love you처럼 쓸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원서, 영어 원서들 하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 조심하실 거예요. 그냥 조심하실 건데 말씀드렸죠? 제가 뒤에서 이걸 어떻게 필사가 끝나면 스피킹과 리스틱으로 연결시킬 것이냐 이기 때문에 오디오북이 쓰셔야 돼요. 그래서 제가 또 밑에 설명란에 디스크리스피란에 써드리는 그 링크도 많이 활용하시고요. 자, 이제 두 번째 재료가 저거겠죠? 영어 소설 그래서 뭐 어린왕자도 제가 첫 번째 일강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요. 근데 얘는 그 아까 그 베이직 고르느냐 인터미디 고르느냐 거기에 그 논리를 갖다 대면요.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갖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. 그죠? 근데 서점 가시거나 뭐 하거나 그 다음에 서점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원서들은 그럼 뭐 하시냐면요. 아마존 같은 데 가시면 돼요. 자, 아마존이랑 관련이 없습니다. 하여튼 가시면 뭐 하냐면 얘네들이 프리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몇 장, 채장을 넘겨볼 수도 있거든요. 그 다음에 또 인터넷에 뭐 예를 들어서 The Little Prince PDF 이렇게 써도 나와요. 그럼 다운받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럼 그렇게 보시면 아, 이게 내가 할만 하겠다라는 걸 아,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. 근데 할만 하겠다의 기준은 지금 우리가 목적이 뭡니까? 필사죠.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? 내가 보고 이해가 가능해야 돼요. 어느 정도? 80% 정도. 그죠? 그냥 말씀드렸지만 한 나머지 못 채워진 부분 그냥 80% 키워드는 뭐냐면요.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기는 안다고 착각을 해요. 근데 써보면 틀려요. 그 20%를 필사가 채워준다는 얘기예요. 자, 그렇고요. 그럼 이제 얘도 장단점 좀 보죠. 영어소설 이렇게 해서 장점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, 전술? 컨텍스트입니다. 문맥이 있다는 얘기예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의 늘 로망 그죠? 신년 어, 새해 계획 세우고 막 그럴 때 뭡니까? 독서 그죠? 책 읽는 재미가 좀 있죠. 그 다음에 이거 읽다 보시면 아, 얘가 그때 되게 슬펐겠구나. 그죠? 그 장미 한 송이가 굉장히 슬펐겠구나. 혹은 어린 왕자가 혼자 살면서 되게 슬펐겠구나. 그런 걸 딱 느끼면서 아, 참. 그 독서의 느낌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단점을 설명드리면 문법 책과 똑같이 대꾸가 됩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아, 문법 실력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얘가 하면서 필사에 도움이 별로 안 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저 뒤에 설명할 건데 필사에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? 프루프 리딩 한다고 그랬죠? 그래서 뭐냐면 소위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검토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자기가 너무 빡빡하고 저 같은 뭐 강사들이 빡빡한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문법이 있어서 아, 이건 내가 틀린지 알겠다는 그 정도의 시안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런 게 없으시면 영어수서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제가 대안을 드리면 그거죠. 재료 선택할 때 첫 번째 뭐 하시면 됩니까? 일단 문법부터 공고하세요.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는 건 문법 공고하실 때 아, 시제 부분 있죠? 아, 문법 서적 보면은요. 거의 반 정도가 시제입니다. 그죠? 뭐 과거, 뭐 현재, 현지완료 막 그런 거에 시제 정도만 끝나고 나시면 일단 제가 모르고 얘만 쭉 끝내놓으세요. 제가 저 뒤에 알려드릴 필사 방법을 통해서 끝내놓고 나시면 아,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제 문법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병행해 가시면 돼요. 그럼 약간 시야 생기실 거예요. 아, 그리고 영어수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죠? 보겠습니까? 오디오 그 다음에 저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. 소설 고르실 때 표준어가 아까 중요하다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요. 막 ain't 막 이런 거에 그 다음에 까라 까라 알죠? 까라 너 저리 까라 까라 이런 거 나오는 거에 그게 뭐 스타인베그의 뭐 분노의 포도 뭐 글쎄 뭐 뭐 grapes of wrath 이런 거 있거든요. 그거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런 거 있는 건 좀 걸러내세요. 자, 그럼 이제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. 첫 번째 1단계 내용이에요. target language에서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80%는 이해가 되셔야죠. 아, 이런 얘기겠구나. 그래서 말씀드렸죠? 실시 써보면서 이제 20%가 채워지시는 거라고. 자, 이제 두 번째가 소리내엘 읽으시는 거예요. 한번 예를 들어보시죠. 제가 아까 봤던 그 Grammar News Basic에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. It's Roger's birthday Tomorrow but I haven't bought him a present 이래 가시죠. 이렇게 보시면 읽는 거죠. It's Roger's birthday tomorrow but I haven't bought him a present 하고 적으시는 거예요. 그런데 읽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잔상도 남거든요. 그것도 의존해서 가신다는 얘기에요. 이해한 거랑 잔상이랑 두 개 그래서 적으시는 거죠. 똑같이 적어보시는 거니까. 자, 그런데 읽을 때 수준별로 차이가 있어요. 만약에 제가 기초다 그러면 It's Roger's birthday Tomorrow 까지 읽고 적겠죠?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1부에서 한 얘기인데요. 이 얘기죠. 메모리 스팬 이것도 훈련하면 는다는 얘기겠죠. 그 다음에 이게 훈련의 목적이에요. 그러니까 1부 좀 잘 듣고 와보세요. 메모리 스팬이니까 뭐냐면 자기가 기억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해도 감내할 수준이고요. 그래서 어! 여기까지만 하고 적는 거예요. 그런데 호흡이 기신 분들은 여기까지 다 이해는 했겠죠. 그런데 이해한 거랑 적어볼 때 틀리는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단계 두 번째 소리내 읽으시되 잔상이 나오니까 그런데 메모리 스팬 생각하셔서 말씀드렸는데 암기냐 이해냐가 있어요. 저는 이거 적극 권장해드립니다. 이해하는 거 그래야 좀 빡빡하죠. 힘들죠. 챌린징 하죠. 암기하시고 적으셔도 의미는 있어요.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필사하다가 까리까리 했던 건데 그래서 에비타임 에비타임 뭐 데트 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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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라블라를 갔는데 적다 보니까 어? 이거 붙여도 되나? 붙여야 되나? 띄워야 되나? 붙여야 되나? 띄워야 되나? 붙여야 되나? 띄워야 되나?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있거든요. I don't make that mistake anymore. 이렇게 할 때 제가 우연히 이걸 띄워 적어봤어요. 띄워서 그러면 어? 띄나 붙이나 띄나 붙이나 그래서 암기하시고 하셔도 이런 실수를 하시기 때문에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내 암기가 암기 외에도 글 쓰는 것도 배울 수 있죠. 그래서 암기 외에도 더 자세히 영어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. 근데 제가 권해드리는 건 이해입니다. 암기보다.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암기 한 다음에 적으라 그래요. 왜냐하면 아직 배우는 단계고 수준이 좀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암기하고 적으면서 이런 걸 가리키려는 거예요. 글 쓰는 방법. 점 찍고 컴마 찍고 세미콜론 찍고 자 그렇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계 가장 다 중요해요. 다 중요해요. 근데 마지막 단계가 풀프레딩이에요. 원문과 비교하면서 아 느껴보는 거죠. 내가 뭘 모르고 있었나. 그래서 풀프레딩부터는 지금부터는 실제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. 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 첫 번째 사례는요. 문법의 능동적 학습이에요. 문법책 보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써보지 않습니까.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어드리면 그냥 단언 좀 쓸 수 있는데요. 저도 매일 필사를 하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제가 했던 필사로 그걸 적용해서 말씀드려볼게요.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요구로 가시죠.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면 요구로 보시는 거예요.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이라고 하죠. 전 세계적 국지적 전염병 전염병 근데 이게 지나가면 지나간다면 이때 지나가지면 이거 이거 뭐 이런 노왕스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서 수동태 안쓰네. 그렇지. 누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지가 가버리는 어 근데 누가 사람 쓰지 않나 어 근데 얘네 안쓰네.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거 하실 때 봄법실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. 그 다음에 이것도 오늘 제가 공부하러 나온 건데요. 어 뭐 The Music Was Coming From The Speakers 이렇게 하시죠. 원래 문장은 뭐였냐면요. Coming Through The Speakers 그래서 보면서 아 그지 From도 되지 뭐 근데 Through의 느낌이 있구나. 아 스피커로 붙어 나오는지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지 이런 것도 음미하시는 계기가 되고요. 그래서 전체 음미하는 거죠. 그죠. 아까 건 뭐 수동태 같은 거 봤다면 그 다음에 이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되게 강조하는 건데 뭐 이렇게 하시죠. 쉽게 Everyone Everyone Has Their Own Problems Or Concerns 이렇게 하시죠. 모든 사람들 자기 문제나 어떤 염려거리가 있대요. 그죠. 이때 보시면 이런 것들 아 이게 왜 대여죠. 이런 걸 아시게 된다는 얘기죠. 아 이게 궁금하실까 봐 옛날에는 his or her 이렇게 했는데요. 영어가 좀 저기 뭐 원어민들에 따르면 게으른 언어라고 하고 혹은 경제성이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대여로 다가갑니다. every 단수더라도 그래서 아 단수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단수가 다 맞는 건 아니구나 이런 것도 배우시는 거죠. 그 다음 또 이런 거 있죠. new introduced plan 이렇게 하시죠. 새롭게 도입 소개된 계획 할 때 다시 보니까 적고 보니까 원문가 보니까 new 이게 맞죠. 그죠. 그래서 아 이게 아 그렇지 얘가 해석상 새롭게 소개된 걸 꾸미니까 얘가 새 계획은 아니잖아. 그죠. 그러면서 아 그죠. 그러면서 요런 그 형용사 수식구조도 배우고 자 그 다음에 영어는 동사가 반이라 그랬죠. 그래서 아까 거 예를 보시죠. 뭐 this pandemic 쉽게 가시죠. COVID-19 could last another two months 이래 가시죠. 혹은 락다운이 그죠. 그래서 지금 COVID-19가 또 두 달 갈 수 있대요. 그죠. 그러면서 요거 이게 왜 과거 아닌가 그러면서 캔과 캔 아닌가 이런 것도 배우시고요. 고급적 알아듣지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. 캔은 제너럴이에요. 그래서 뭐냐면 다 설명해야 되네요. 뭐냐면 이렇게 하시죠. I can go out I can go out I can go out tonight 나갈 수 있어. 근데 두 번째 보시면 I could go out go out 시작. 그죠. out tonight 그냥 쉽게 가자. but I have something to do 뭔가 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이건 이거는 일반적인 거예요. 어 나갈 수 있어. general 그죠. 다 설명드려야 되네요. 그죠. general이고 그 다음에 이건 I can go out tonight 나갈 수 있는데 but I have something to do 나갈 수 있는데 뭐 할 일이 있어. 그럼 뭐겠습니까.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. 그죠. 그래서 여기 보면 COVID-19이 또다시 두 개월을 지속될 수도 그러면서 그런 것도 느끼는 거죠. 그리고 적다 보시면 이런 데가 제일 힘드실 거예요. 그래서 영어는 동사다 동사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또 얘기 나온 게 설명드리면 여기 왜 또 원하드야? 원하드는 단수라더니 여기 왜 S가 있지? 그래서 말씀드리죠. 문법 능력이 좀 필요하세요. 자 이제 사례 두 번째입니다. 어휘죠. 그죠. 그래서 몇 개의 예를 보면 첫 번째 It's a small price to pay 뭐 하는 데 있어 뭘 함에 있어서 들어갈 약간의 희생 정도야. 그럴 때 어 여기 또 문법 들어 오죠. 그죠. 이거 어 들어오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price네. 아 이게 그래서 이게 뭐야 cost랑 차이구나. 이런 것도 아시는 거고요. 또 하나 보시면 뭐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들을 그 뭐 이 price나 cost가 뭐의 차이입니까?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내가 익히시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예요. 어 그 다음에 가져와 본 게 이런 거 있죠. 뭐 이래 가시죠. the government 약자라고 하시죠. I should have a clear 뭐 guideline 가이드라인 가시자. 그냥 가이드라인 그래서 뭐냐면 어 이거 클리어쓰네. 그죠. 뭐가 아니라 클린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면 보시면 아시죠.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데 굉장히 질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안 잊어버려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늘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건데요. 영웅은 양이 아닙니다. 그죠. 하나라도 잘 하시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영웅을 할지 이따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. 하루를 어떻게 쓰시는지. 그 다음에 오늘 또 제가 외우다가 한 게 이렇게 있어요. 뭐 that I didn't get that she was being sarcastic 이렇게 가시죠. 어 그 뭐 어 이게 냉소적인 이런 건데 적고 나서 보니까 이런 거죠. 아 아 she가 그녀가 누구든 여자친구로 가시죠. 아 여자친구가 비꼬고 있었던 거구나. 근데 비꼬고 있었던 걸 내가 파악을 못했어요. 분위기를 이해 못했어요. 비꼬고 있었다는 걸. 그래서 아 그래서 이거 얘기죠. 보시면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target language 얘기에요. 비꼬다가 영어를 뭐지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 영어를 보고 이게 이런 느낌이겠구나 아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받으세요.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아시는데요. 즉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항보로 출발해 보시면 아시는데 못 씁니다. 못 쓰는 이유 딱 하나죠. 비꼬다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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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편하게 찾아봤자 사전 찾거나 뭐 인터넷 찾거나 해서 근데 뭡니까 내가 써가면서 아 이런 뜻이겠네 그죠 안 까먹어요. 툭툭툭 튀어나온다니까요. 자동으로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. 제가 강조했던 거 이제 이걸로다가 청취훈련이랑 스피킹훈련을 하시는 거예요. 아까 그 문법교제 있죠? intermediate 중급에서 하나 문자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. 그거 한번 들어보고 가시죠. John has a shower everyday John has a shower everyday 처음에 뭐 하시냐면 듣고 따라 하시는 것보다 처음에 한 번만 한 번만 들으시는 거예요. 그때 뭐냐면 귀 쫑긋이라는 얘기에요.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대로 담아내기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분들이 영어 연습할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. 말하기 위주에요. 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. 해외 나가보시거나 아니면 영어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들으면 못 말하고요. 그냥 자꾸 듣는 걸 못 알아 먹으면 자기가 자꾸 죽어가요. 그죠? 그래서 청취가 제일 중요한데 또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. 이렇게 들을 때 미드 연습 같은 거 하실 때 우린 저게 뭔 내용인가만 생각했지 기계적으로 소리 자체에 대한 연구를 안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는 그런 느낌이죠. 소리랑 의미를 보시면 일단 지금 필산하고 왔잖아요. 그죠? 근데 소리에만 집중하시고 John is a shower every day 한번 따라 했죠. 그죠? 그래서 여기가 청출년입니다. 이거 해보시면 아는데요.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 이거라고 하죠? 인간이 음 조건반사 그래서 뭐 conditioned reflex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자꾸 써보셔야 넣으시는 거예요.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요. 음 더듬어 보기에요.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하나 가보는 거예요. John has a shower every day 해서 의미 굳히기 오케이 내용이 의미했어 세 번째 뭐 하시는 거냐면 제가 얘기하는데 이걸 시연이라 그래요. act out 그래서 아이들 영어 연극하죠? 이게 왜 영어에 좋죠? 영어 그 다음에 뭐 통역 때 가시는 분들은 연설문 같은 거 많이 외우시죠. 뭐냐면 내가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. 내가 그 주인공처럼 아까 글 쓸 때 내가 작가인 것처럼 쓰듯이 그냥 똑같은 원리입니다. 그래서 하시면 카메라 같은 거 띄워놓고 카메라도 자꾸 써보세요. 혼자 집에서 독학하시는 분들은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. 자기 한번 찍어보면 그죠? 혼자 막 이렇게 막 난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젖어있는 거를 딱 객관적 시각을 제시하는 게 저거 뭐야 카메라입니다. 여튼 그래서 자기 얘기해 놓고 보는 거죠.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John이라는 애가 있는데 어우 걔는 뭐 꽤 깔끔해 애가 John has a shower every day 이렇게 하시거나 혹은 부정적으로 뭐냐면 와 금방 물 엄청 썩 John has a shower every day 이렇게 가보시거나 해보시는 거예요. 그게 지금 다 보신 건데요. 필사부터 해서 지금 청취훈련 스피킹훈련 하시는 게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. 됐죠? 자 근데 의문점이 생기시죠? 그럼 문장이 길어지면 어떡하냐 아까 걸로 예를 들어 볼까요? It's Roger's birthday tomorrow 그럼 내가 감내할까만 듣고 아까 말씀드린 세 번 가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나오겠죠? MP로 But I haven't bought him a present 그러면 했던 부분은 이렇게 여기다 띄워주시는 거예요. 풍선처럼 근데 이걸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지만 그려놓으시는 거예요. 아이디어만 그러면서 들은 거 아직도 여기 세 번 하는 거죠. 두 번째 But I haven't bought him a present 하나 해보고 세 번 내가 말하듯이 But I haven't I haven't bought him a present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붙이시는 거예요. 천천히 내가 말하듯이 It's Roger's birthday tomorrow But I haven't bought him a present 자 이제 효과로 넘어가시죠. 첫 번째입니다. 지금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메모리 스팬 기억력을 점점 넓히는데 넓히는데 너무 좋아요. 기억의 장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Conditioned Reflex 인간은 습관의 동물입니다. 자꾸 해보시면 이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. 두 번째 영어적 사고예요. 제가 말씀드렸듯이 Target Language를 영어로 삼으라고 우리말로 빼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영어적 사고를 하시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 직독직해 직독직해 긴 거 왜 못합니까? 긴 거 여기서 지금부터 여기서 읽어놨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기억을 못하는 거죠. 메모리 스팬 그냥 읽어왔는데 왜 기억을 못하냐면 계속 한국말로 치환하고 있으니까 아이디어만 그리시는 거예요. 그럼 얘가 되시면 뭐가 되시겠습니까? 청취가 잘 되시겠죠. 청출련 지금 하셨습니까? 귀 좀 끝 한번 소리담기 훈련으로 자 이제 마지막 최고의 장점입니다. 나를 위한 일이란 얘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 한번 하고 차 한 잔 뜨뜻한 거 데려다 놓고 그냥 30분 쭉 씁니다. 필기체 연습도 하고 그건 이제 고급 강의에서 말씀드릴게요. 고급 편에서 3편 그러면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. 천천히 써보기도 하고 되게 고요합니다. 그래서 그 아침에 30분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이에요. 그렇게 딱 보내고 나가시면 회사에 가시든 직장을 가시든 누굴 만나도 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좋은 아침입니다. 됐죠? 자 전 여기까지입니다. 긴 강의 들으시느냐 수고하셨고요. 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